대기실에서 케미 이런 얘기 하지 말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비밀문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? 바로 나오네요 이게. 이거 부탁 아닙니다. 말씀해 주세요. 케미가 좋은데 왜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니까? 그 케미가 좋은 게 죄는 아니죠. 어떠셨어요? 다시 만났는데. 전 너무나도 존경에 맞이하는 선배님이고 그리고 현장을 너무 원하고 평화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에 오시면 너무 든든하신 선배님이죠. 그리고 언제나 그랬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했을 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는 케미 이런 걸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. 이걸로는 부족하다. 이승민씨의 얘기도 들어볼까요? 어떠셨나요? 다시 만난 조진웅씨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웅씨랑 같이 연기하는 건 굉장히 설레는 일이에요. 다음에 또 기회가 돼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된다면 그 영화를 다시 선택하는 데 첫 번째 이유가 될 거예요. 그리고 같이 작업하기에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랑 같이 연기해서 그 나타나는 그 신들의 그 뭐랄까 그 앙상블 그것이 상상해왔던 것보다 늘 좋아서 그 이상의 케미는 그 배우로서 서로 만났을 때 없다고 생각해요. 그 다음 작품에도 신웅분이 또 인연이 된다면 또 만나고 싶습니다. 뭔가 뜨거운 무언가가 막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에요. 진심 진심이 느껴지니까 다음에 내가 또 작품을 선택하게 된다면 조진웅씨가 이유가 될 것이다. 이것만큼 찬사가 어디 있을까요? 두 분 신뢰가 안 된다면 한 손을 좀 맞잡아 주시겠습니까? 한 손씩 그렇게 맞잡아 이렇게 맞잡아 주셔도 좋을까요? 이렇게 한번 네 앞을 봐주시죠. 표정 조금만 즐겁게 이거 부탁 아닙니다. 좋습니다. 아 너무 아 정말 너무 훈훈합니다.